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피비입니다 지금까지 증시가 꽤나 잘 상승해오면서 지금 분위기가 되게 좋죠 비트코인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근데 경제가 대공황 직전이라는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차트 관점에서 그리고 매크로 관점에서 시장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반적인 자산시장과 비트코인 이렇게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가 쭉 지금 상승을 잘 해주고 있는 와중에 계속 애매하게 가격이 걸치면서 상승을 못해주는 가격 부근이 있어요 그 어디냐면 5200포인트 부근이죠 제가 5200포인트 부근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 임계점이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가 이제 강하게 돌파되면 위로 쭉 열리게 되면서 상승 추제가 5000포인트 후반대까지 쭉 열리게 되지만 이 부근 돌파를 이제 실패하게 되면은 밑으로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돌파될지 안될지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 증시가 올라가야 한국 증시도 올라가고 뭐 이제 비트코인 올라가고 다 올라가거든요 근데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코스피 즉 우리나라 한국 주식시장도 삼성전자 떨어지면 다 떨어져요 왜냐 삼성전자가 대장이기 때문에 애플도 미국 주가지수의 1위거든요 상장 주식 중에 1위고 미국 주식들을 리드하는 큰형님 같은 종목이에요 근데 애플 주가가 지금 240일이 넘게 고점을 회복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강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동 관점에서 봤을 때는 160달러 부근에서 반등을 시도할 만한 지금 위치에 있지만 여기서 반등을 실패하고 쭉 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악조건인 상황 속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애플의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와중에 엔비디아가 뭔가 애플이 지는 해였다면 엔비디아는 뜨는 해였는데 엔비디아도 이제 전일 10% 쭉 하락하고 난 뒤로 주가가 회복을 못해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딱 찝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며칠 안으로 950달러 부근 회복이 돼야 됩니다 회복이 안 되면 특히 이번 주 내로 회복이 좀 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회복이 안 되게 되면 주가가 그대로 빠지면서 전반적인 종목들이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유의하셔야 되고 엔비디아가 어쨌든 이제 AI 관련주의이긴 하지만 반도체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지수에도 영향을 많이 줬는데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지수의 공개점 가격대가 4800에서 4900포인트 때예요 여기를 뚫고 돌파해주면 더 갈 수 있는데 못 뚫어주면 그대로 여기서 샌다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한 가격대인데 살짝 올라가려고 하다 자성이 딱 작용을 해가지고 지금 쭉 빠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돌파되고 위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그대로 떨어지는지 요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뭔가 공매도 치고 싶은 분들이나 매수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참고하기가 좋은 가격대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올라가면 상승 떨어지면 하락 베팅을 하면은 수익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얘기 드리면서 엔비디아가 결국 반도체이자 AI의 테마주잖아요 이걸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제 경제가 대공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신호들이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조금 쉬운 지표들 이해하기 쉽고 보기 쉬운 지표들을 좀 갖고 왔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2000년 닷컴버블 붕괴 직전 당시에 2000년에 닷컴버블이라고 지금이랑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연일 인터넷 관련된 주식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미친듯이 수직 상승하던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수직 하락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닷컴버블 붕괴 이후에 애플이 80% 이상 빠졌고 아마존이 95% 이상 빠졌어요 근데 그 이후로 애플은 800배가 올랐고 아마존도 800배가 올랐습니다 무슨 얘기에요? 닷컴버블 이후로 모든 회사 주식이 폭락했지만 그 폭락한 저점에서 매수했을 때 내 자산이 1억이었다라고 치면 800억 900억대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술의 버블이 쭉 나타나고 나서 주가가 붕괴하면은 아 이 기술 다 끝났네 기술 쭉 끝났네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해가지고 결국은 800배라는 수익률을 기록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지점을 잘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주가가 버블이었던 게 붕괴가 되고 나서 딱 바닥이 오는 이 구간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구간을 어떻게 잡는지 제가 이제 기술을 계속 전수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저는 이 상황이라고 봐요 고점에 고점으로 가기 직전 왜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쭉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좀 재밌어요 언론사에서 언론사에서 어떤 걸 주제로 좀 많이 다루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 좀 사람들의 심리를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언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여러분들이 클릭을 잘 할 것 같은 여러분들이 많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주제들을 기준으로 기사를 다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극적인 기사를 많이 다룬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사람들의 관심사를 다뤄야 됩니다 언론사들은 그 관심사가 뭐냐 2000년 닷컴버블 터지기 직전 당시에는 웹사이트 내지는 인터넷이었어요 그리고 요즘 날에는 AI가 관심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2000년 닷컴버블 당시랑 현재랑 2000년 닷컴버블 당시의 인터넷과 현재 AI의 기사의 관심도를 보게 되면 재밌습니다 추세가 똑같아요 2000년 닷컴버블이 터지기 직전 당시에도 하나 둘 셋 네 번의 파동을 그리면서 이제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절정에 달했고 인터넷 관련 주식이 미친듯이 오르다가 버블이 땅 터지고서 주가가 붕괴돼서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많이 했었죠 이때 당시에 나스닥이 자 볼까요 닷컴버블 당시에 나스닥이 얼마나 빠졌냐 닷컴버블 당시에 나스닥이 78% 빠져요 나스닥이 78% 빠졌다라는 건 개별 주식들은 90%, 95% 빠졌다라는 거예요 기술주들이 이만큼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었던 때인데 지금 그때랑 패턴이 똑같다 이 파란색 선이 지금 현재거든요 현재 AI의 관심도인데 닷컴버블 때처럼 하나 둘 셋 네 번의 관심도를 그려주고 지금 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이것 자체가 어떤 주가에 붕괴되는 신호 중에 하나가 아니냐 대공황 같은 위기가 가까워졌다라는 신호가 아니냐 우리가 좀 이렇게 받아들여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위기가 터진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건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멘텀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승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얼마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급등주가 지금 미국 중시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1927년부터 현재까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버블이 심각하다는 게 입증이 돼요 잘 보세요 1929년 미국 대공황 이 당시에 주가가 미친듯이 상승을 합니다 전기, 라디오, 냉장고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서 지금 AI처럼 1929년 100년 전 당시에는 전기랑 가스, 라디오, 자동차 이런 것들이 신기술이었어요 근데 그런 주가에 버블이 생기고 난 다음에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주가 지수가 89%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89% 정도 돼요 그리고 니프티피프티 버블 상위 50개 종목만 미친듯이 상승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못 갔었던 이런 버블장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도 모멘텀 주식이 잘 가다가 결국 폭락 그리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주가도 붕괴됐었죠 2000년 닷컴버블도 마찬가지 모멘텀 주식들 잘 가다가 붕괴됐고 그리고 코로나 쇼크 당시에도 모멘텀 주식들 잘 가다가 붕괴됐고 자 그리고 지금입니다 어마어마한 주가의 버블이 있었었던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버블이에요 미국 대공황 이래로 이 정도 수준으로 일부 주식들만 미친듯이 상승하는 이런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생긴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만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보압세거나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는 게 지금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미국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친듯이 가는 종목들만 가다가 이 버블이 극단적으로 형성되고 나서 주가가 붕괴되고 경제가 박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대공황 당시 때의 주가 패턴을 한번 볼까요? 미국 대공황 당시의 주가 패턴이 어땠냐면 미국 대공황 당시의 주가가 미친듯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이게 주가지수예요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가지수는 이 정도 그림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 대공황 터지기 직전에는 주가지수가 거의 수직으로 상승했었어요 막판까지 근데 그러다가 주가지수가 붕괴하기 시작하는데 고점 대비 어마어마하게 쭉쭉 붕괴를 하게 됩니다 다우지수가 대공황이 터지기 직전까지 쭉 상승하다가 막판에 가파르게 미친듯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공황이 꼭지점에서 터지고 나서 주가가 고점에서 미친듯이 폭락하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다우지수가 89% 빠져요 거의 한 2년 반에서 3년 동안 근데 그럼 주가지수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폭락을 했나요? 당연하죠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폭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한번 살펴보세요 가파르게 떨어진 종목들은 가파르게 오르고 완만하게 떨어진 종목들은 완만하게 오릅니다 이게 바로 기울기의 어떤 그런 비밀이에요 차트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으니 당연히 가파르게 떨어지는 게 맞겠죠 특히 상승의 기울기보다는 하락의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릅니다 그래서 주가지수가 원래 떨어지기 시작하면 올라갔던 추세보다 훨씬 더 가파른 추세로 떨어지게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지수가 상승을 쭉 하고 나서 미친듯이 가파르게 떨어지는데 재밌는 사실은 대공황이 고점에서 터지기 시작하고 나서 고점 대비 주가가 50% 박살이 나는데 얼마 안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걸렸냐? 3개월도 안 걸렸습니다 거의 한 두 달 정도 남짓되는 기간 동안 주가가 50%가 폭락하게 돼요 주가지수가 50% 폭락한다는 건 지금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지는 거겠죠 얼마나 빠지냐? 여기까지 두 달 만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만약에 뭔가 지금부터 터지진 않겠지만 지금부터 터진다고 한다면 그냥 5월 중순 때쯤까지 갑자기 주가가 50%까지 빠지는 겁니다 대공황 때 이런 일이 생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주가가 살짝 반등하는 척 하더니 결국 고점 대비 89% 빠졌다 그때 당시와 지금 상황이 상당히 흡사하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단순하게 요것만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데이터들을 다 교차해서 검증해드리면서 지금 미국 대공황과 상황이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그 대공황 같은 것들이 터지거나 대공황이 안 터지더라도 어쨌든 경제 위기가 터지긴 터질 거예요 근데 경제 위기가 터지게 되면은 가장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아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부실하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빚이 많이 날아가게 돼요 빚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나 빚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 위기에 큰 위험에 빠지고거든요 막 500억, 1000억 자산가들도 하루아침에 망해버려요 그게 경제 위기입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량을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코노미스트에서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금리 내릴 수 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후보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는 경제가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는 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왜 지금 한국이 먼저 가장 빨리 망한다는 거냐 여러분들도 아실만한 이유 때문이에요 지금 건설사들이 빠르게 붕괴가 되고 있잖아요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건설사들부터 지금 붕괴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건설사 데스노트 리스트를 올려드렸어요 열 몇 개 정도 파산 위험이 있는 찌라시가 나온 건설사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제가 2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해왔어요 2년 전부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국 부동산 붕괴에 따라서 전반적인 전세계 경제가 위험에 빠질 거고 중국 부동산이 붕괴되면서 미국이랑 한국 부동산도 시간이 걸릴 뿐이지 붕괴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이랑 한국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부터 망가지고 있죠 지금 쭉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제가 또 재밌는 리스트를 하나 입수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배런스랑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된 자료거든요 그 유명한 경제 매체 회사에서 보도된 자료인데 현재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경우에 미국에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10개의 은행을 선정을 한 겁니다 벨리 내셔널 뱅코프 상당히 이제 사람들한테 화제가 됐었던 은행이죠 여기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뱅킹 시스템 뭐 AX, 파이낸셜 뭐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미국 지방은행들이 쭉 있는데 이 미국 은행들 10개가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 자본 대비해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거의 300% 이상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준일 정도로 리스크가 많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붕괴되면 얘네들 은행은 진짜 박살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 상업용 부동산이 적게는 50% 폭락하고 많게는 80% 가까이 폭락한 상업용 부동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이 100만원이 있다 은행의 자본이 100만원이다 그러면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300만원 이상 정도 한 그런 이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많이 한 그 규모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300% 이상인 은행이 어디냐면 거의 전부에요 전부 다 300%가 거의 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300% 이상 해줬는데 만약에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100억에서 50억으로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업용 부동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사무실이나 이런 상가가 마이너스 50% 80% 찍혀져 나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폭락하는 그 상업용 부동산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돈 못 받는다고 봐야 돼요 은행들이 전부 다 싸그리 붕괴될 만한 이슈라는 거예요 왜냐? 100만원을 갖고 있는 은행이 300만원 정도를 대출을 해줬어요 상업용 부동산에다가 사무실에다가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그 대출을 받았던 사무실이 300만원 정도의 가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50만원 됐다고 쳐봐요 돈 갖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워싱턴 DC나 샌프란시스코나 다양한 데들 보면 80% 폭락한 사무실들이 속출을 하고 있어요 천억짜리 빌딩이 200억에 팔린다고요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이 은행들이 붕괴가 안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도 좀 이 부분이 심각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권이나 이런데 서민들이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은 국가에서 최대한 지급 보증도 해주고 막 막으려고 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대형은행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축은행이나 중소형증권사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거기 쪽에다 돈 넣어놓는 일은 하지 마시길 바라겠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연일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도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 약간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상승하고서 마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72K 좀 더 강하게 뚫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7만 달러에서 7만 천 달러 부근만 안 깨진다고 하면 강세 추세는 당분간 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상승은 쭉쭉쭉쭉 해줄 수 있는 임계점에 이제 와 있는데 어 일단 그러면 상승이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어디까지 열려 있냐라고 봤을 때는 한 7만 8천 달러? 8만 달러 가기 전까지는 지금 상승 추세가 좀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여기를 맞고 여기 가기 직전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패턴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이제 시간 예측점으로 활용해 봤을 때는 여기쯤이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이 시기 있죠 이 정도 라인 즉 이번 연도 1, 2분기 정도면은 사실은 비트코인이 갈 만큼 가게 되고 상승의 힘을 잃게 되는 순간이 오게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이 상당히 중요하게 조심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비트코인이 흐름이 아예 바뀌어버릴 수 있는 구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단기 투자로만 권장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보다는 단기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 지금 비트코인이 완전히 주가가 날아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 관련 주들이 미친듯이 움직이고 있어서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비트코인 관련 주가 올라야지 정상인데 지금은 비트코인 관련 주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특히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 보유량이 미국 상장 기업들 중에서는 거의 제일 많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미국 주식들 통틀어서 가장 모멘텀이 강한 주식이기도 해요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식계의 일진이라는 거죠 지금 미국 주식에서 일진은 지금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입니다 그럼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주가 임계점은 어디냐 지금 딱 이 부근이에요 1780달러 부근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주고 추가 반등한다 그러면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지금 이렇게 가파른 주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더 주가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근 돌파를 실패하게 된다 그럼 쭉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얘가 흘러내리면 비트코인도 흘러내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780 뚫어주게 되면 조금 더 갈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지게 된다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780달러 부근이 임계점이라서 여기를 못 뚫어주게 되고 떨어지면 비트콘도 떨어질 수 있다 여기를 잘 뚫어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임리치 구독하고 경제 투자 인사이트 받아보세요